핸드폰 깍지 말고 이거 빼지? 아니 아니 왜 이걸 왜 이걸 왜 이거 찾고 있어 아니 너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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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? 네 뒤에 그냥 놔두면 돼 그냥 가? 네 찾고 있어 여기 피 주차할 때 아 주차 이거 직독부 후질 드라이브 중립 많이 해야 돼 많이 많이 해야 돼 무서우니까 많이 해야 돼 오케이? 저 자 샀을 때 택시 타고 아 샀고 택시 타고 아 샀고 택시 타고 택시 운전 해 봤다며 네? 운전 했다며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다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 아니 알아듣고요 30% 알아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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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알아듣고 말 못해요 알았어요 붕 붕 붕 붕 붕 무서우면 어떻게 해 운전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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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무서워 천천히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자 못해 어려워 붕 또 하아 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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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풍 안 돼요 선생님 잠까봐 하하하하하하 또 위험해요 불어해요 하하하하 선생님 가르치에 하풍 안 돼요 오케이, 붕! 계속해요? 네, 계속해요. 왜 안 쉬어? 2시 40분까지 그냥 2시간은 안 쉬어요. 아니, 조금 쉬어야지. 쉴 시간 없어, 깜빡이 끄고. 따라가요? 내가 할게. 안 되니까, 위험하니까. 아니, 이렇게 할게, 왜 이렇게 만져? 안 돼, 위험하니까 그러지. 아니요. 일로 가면 안 된다고, 위험하다고. 그래서? 응. 뭐 돼야 뭐 하는 거 하지. 뭐 안 되는데, 운전이 뭘. 본인이. 뭘 돼야지. 도는 게 안 되는데. 아이, 전자리 이거. 이게 핸들 이게 안 되잖아, 이게. 이렇게 하면 옆에 쾅 사고 나는데, 옆에 차랑. 뭐 돼야 뭘 안 잡든가 하지. 핸들이 안 되는데. 사고 나면 안 되잖아. 왜냐면 운전 사고 안 나. 응? 혼자 지금 혼자 운전하면 사고 나, 지금. 사고나? 사고나죠, 당연히. 은이, 난리 나지. 운전 안 해. 아니, 운전 안 해. suspension. 이거 have a price of it you eat, subscribe. 그냥 운전 Agà,bbe, row Shopify, sou24s chickens, watch aud it and layup Everyone. 감사합니다.